사랑하고 싶은 내 마음 손을 내고 싶은 내 사랑을 이대로 기억상 실증을 안해도 난 그대가 더 좋아져 일단은 삶의 동반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개랑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나의 삶의 동반자는 걔가 나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한 메시지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의 홈런이다 그리고 너를 만나는 일이 내 인생의 홈런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빨리 그 홈런을 찾고 싶네요 아까 영화 보니까 연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직접 출연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뒤에 나왔던 그 OST 있잖아요 음악까지도 작곡하시고 직접 노래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배우, 감독, 작곡가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업은 뭔가요? 아무래도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영화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전부 다 할 수 있어서 영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부분은 스토리 앨범이라고 뭔가 이렇게 추억이 계속 보여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또 백구를 통해서 백구가 이제 자라나는 성장 과정 그리고 이 둘이 다시 만나는 그 과정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요 촬영하면서도 이런 기능이 참 앞으로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맡게 돼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아무래도 육아를 하시는 어머니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